지진, 쓰나미 그런 것만이 재난이 아니라 우리 지금 상황이 재난 그 자체라고 동아리를 하려면 제대로 된 거 영양성인 걸 했어야지 산악부가 뭐야 산악부가 너 심 많이 할 거야 너 아들이라고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에요 그냥 우리 지금처럼 편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 너는 가르마가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정말 멋있어 내 가르마야 현재 퍼지고 있는 흰색 가스에 직접 노출 시 수균 내 사망에 유지하는 유독성의 가스임이 확 아스페러 현장에서 대피 중인 시민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tu кажется? 그럼 우리 워낙에 Feeding 우리owi aproxim4가 우리 hatred